전개했을때 이렇게 된다 그랬지? 전개 4AX제곱 AC-4BX BC가 이렇게 되지? 4A는 D가 나와 개수 비교법 BC는 21 ABC는 자연수라는 말이 있어 있지? 네 BC가 21이니까 어떻게 돼 1, 21이 있겠지? 더 예뻐요 여기다 말이 안되지? 왜요? 21A가 6이니까 그렇게 하니 일단 3, 7 해봐 3, 7 해봐 1, 21 2, 21 2, 21 2, 21 3, 21 2, 21